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쪽으로 빨리 와 해야 될 일이 있어 오자마자 빨리 손 씻으세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나 잘 안 씻었는데 물로만 씻어서 씻었는데 밖에서 책임들이 막 묻어갖고 들어왔는데 지금 발도 깨끗이 씻어야 돼 어머 발톱 너무 예쁘다 언니 사이사이 닦는 거구나 그럼요 사이사이 닦아야 돼요 상쾌해요 나도 너무 상쾌하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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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언니 안 본 사이에 너무 피부가 더 좋아졌다 언니 며칠 안 봤다고? 그새? 너무 예쁜데? 아 진짜? 아유 시끄러워요 발이면 발 안 예쁜 곳이 없습니다 예쁘게 해드릴게요 가만히 있어봐 기다려봐 먹을 건 줄 알았지? 뭐예요? 먹을 건 줄 알았지? 언니가 좋은 거 알려줄게 먼저 운동하고 나면 여기 막 뜨거워지고 언니 여기에다 계란을 놓으면 계란이 익을 거 같아 두피가 막 빨개진단 말이야 그래갖고 진정도 하고 그러고 몇 방울 정도 넣는 거예요? 그냥 일반 물이면 되는 거예요? 네 일반 생수에다가요 진짜 간단해요 완전 초간단 너무 좋다 진짜 향이 너무 좋다 그리고 이거를 밑에서 두피를 해보세요 내가 해보겠어 저렴하고 좋은 거 같아 그렇지 원액을 또 하면 이게 너무 강해서 안 좋거든 그래서 물에다 희석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두피를 관리를 하잖아? 그러면 전체적으로 리프팅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두피가 가장 중요해 얘가 쳐져버리면 전체적으로 얼굴이 다 난 요즘에 언니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머리 앞머리가 있잖아 점점 뒤로 가는 거야 그래서 더는 처지지 않게 두피 케어로 꽉 붙잡으세요